당구 박사가 스트로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큐스피드에 대한 정의입니다. 초구 공략법에 사용되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해설상자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 그림을 통해서 큐스피드와 팔로우샷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이렇게 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스트로크 방법을 제시한 것이므로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트로크 방식을 정립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초구를 득점하는 과정에서 수구가 움직이는 궤적과 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초구를 치기에 적절한 큐스피드를 50%로 정의했습니다. 팔로우샷의 깊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림에서는 가장 무난한 10cm를 표시하고 있으며 최대치는 20cm입니다. 여기가 최대치고 20cm, 이 정도면 10cm가 되겠습니다. 큐스피드 50%로 쳤을 때 큐벌이 얼마나 굴러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12시 방향 원팁의 당점과 회전에 큐스피드 50%의 팔로우샷 10cm인 스테로크로 쳤을 경우입니다. 이때 이동거리는 약 3레일, 즉 긴 축을 3번 정도 굴러가는 세기입니다. 거리로는 약 8.5m 정도 굴러가는 힘입니다. 이번에는 같은 스트로크로 뱅크샷을 하는 경우입니다. 큐스피드 50%의 팔로우샷 10cm의 스트로크로 뱅크샷을 하는 경우입니다. 원쿠션, 투쿠션, 쓰리쿠션, 포쿠션, 파이브쿠션 후에 테이블 중앙 부근에서 멈추는 정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큐스피드 20% 뱅킹할때 사용하는 스트로크입니다. 마찬가지로 큐스피드 20%의 팔로우샷 10cm, 12시 방향 원팁으로 쳐볼 경우입니다. 뱅킹에서처럼 이동거리는 1.8레일, 약 5미터 정도가 되는 힘입니다. 이번엔 뱅크샷을 했을 때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. 원쿠션, 투쿠션, 쓰리쿠션만을 형성하고 멈추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원쿠션, 쓰리쿠션, 쓰리쿠셔만을 External皇 이번엔 큐스피드 80%인 스트로크입니다 당점과 회전은 마찬가지고요 좀 강한 힘인데요 이동거리는 4.5레일에 거리로 따지면 약 13m 정도 되겠습니다 큐스피드 80%인 스트로크로 뱅크샷을 했을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 3쿠션 맞고 반대편 코너 근처까지 도달하는 회전력이 있다면 8, 9, 8쿠션, 9쿠션까지도 형성될 수 있을만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당구박사의 스트로크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스트로크와 조금 다르게 쳐야 할 필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최고의 공략법을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